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분석 모델에 의해서 데이터도 나오는데 그거를 융통성 있게 얘기할 여지가 없는 거지. 내 피셜은 융통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근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그동안 데이터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진짜 데이터 열심히 분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수님의 모델이 있으시고 그때 나오셨을 때 제 기억에는 2천 포인트 넘는다. 그런데 2천 포인트 위에서 한 5% 어간이 상단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2,100 어간. 그렇게 보신 거죠? 제가 기간적으로는 4월에서 6월살이 6월까지 오른다. 맞아. 맞아. 6월까지는 상승 2천 좀 넘을 것이다. 2천 좀 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 모델이 수치는 정확히 맞출 수가 없고요.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향만 좀 봐달라. 아니 그런데 지금 지금 지수 때나 시기적으로 보면 대충 그 그 예측하셨던 그 고점 부근에 와있단 말이죠. 정확하게 2,120까지다.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그 정도 레벨인데 그래서 이제 교수님을 급하게 또 모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은 이제는 그 과거에 말씀해 주신 모델로는 이제는 밑에만 보고 있는 겁니까? 이제 지금 뭐 이번 주가 거의 이번 상승 4,5,6월 상승 거의 마무리 큰일 났다. 여기 여태하니 빨리 정리해야지 이번 주에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12페이지에 혹시 그래프 결론인데요. 아 결론부터 강렬 네. 자 혹시 준비되었네요. 12페이지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이걸로 4,5,6월까지는 오를 것이다. 네. 그런데 이걸 뭐 방향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말지수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4월에서 6월까지는 좀 가파르게 올랐고요. 문제는 이게 특히 7,8월 가면은 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거든요. 지금 저 차트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지수 방향입니다. 지수 방향이요. 방향인데 이 절대적인 수치 자체보다는 좀 방향을 보시라고 제가 저번에 이걸 가지고 4월에서 6월까지는 좀 올라간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코스피 박스권 지수 방향 예측이라는 제목의 그래프에 듣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해드리면 그 그래프상 빨간색으로 2020년 3월쯤에 맨 바닥 찍고 5월 넘어서 6월 중순 초중순쯤부터 이제 지금 내려가기 시작해서 8월쯤에 한번 저점 다시 찍고 10월쯤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 10월에 조금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빨간선으로 그려진 끝선이 5월 말지수고요. 저 월말지수로 하다 보니까 아 월말지수로 네네. 그래서 6월 말지수는 5월 말보다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낮아져 있을 것이다. 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7, 8월에는 조금 더 어려운 시기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말이 5월 말보다 낮은 것까지는 제가 마음 아프지만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저 차트로 보면 7, 8월은 상당히 낮은데? 아니 이렇게 돈 많이 들어와 있고 나스닥 막 만스닥이라고 해요. 만스닥이라고 해요. 이렇게 빠질 수가 있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제목을 실물하고 주가하고 캐리가 너무 벌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미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최근 미국 경제 지표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고용 지난달에 전문가들이 한 800만 명 감소했을 거다. 그런데 250만 명 증가했죠. 그런데 3, 4월에 2천만 명 이상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3, 4월에 감소한 건 한 11%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가 3, 4월에 20%나 줄어들었어요. 대충 소비를 나타낸 지표가요. 그리고 미국의 산업 생산하고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3, 4월에 15%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가 어떻냐면 과거 두 달만으로 하면 3페이지 그림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는 두 달 충격으로는 더 큽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급격히 반등을 했는데요. 물론 주가가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주가 보면 산업 생산도 5월, 6월 좀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리가 너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산업 생산 그래프랑 S&P500의 그래프를 쭉 두 개를 비교하셨는데 두 개가 대충 비슷하게 가다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다. 그래서 이 계리 정도가 얼마인가 그래서 4페이지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고용,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걸로 한번 주가가 과거 기준으로 평가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런 실물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S&P500 기준입니다. 한 80% 정도 과대평가가 됐어요. 과거에 볼 수 없는 일이죠. 실물로는 미국 주가를 전혀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99년, 2000년쯤에 한번 과대평가가 쭉 많이 됐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19년 아마 지금인 것 같은데 이 그래프는 맨 끝에 지금은 과거에 99년, 2000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과대평가가 돼 있다. 지금 과거에 볼 수 없는 실물 충격이 안는데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 주가를 실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통화 측면 다른 거 유동성 측면에서 봐야죠. 통화 측면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5페이지 보시면 연준 자산하고 제가 S&P500 그려놨습니다마는 사실 지난 2월 말에서 지금 6월 3일까지 연준 자산이 발표됐는데 딱 3조 달러가 증가했거든요. 이 3조 달러가 어떤 수준이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세 차례 양적안을 단행했어요. 그때 세 차례 양적안한 돈보다 6년 푼 돈보다 지금 단 세 달에 푼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본원 통화도 이렇게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M2 증가율이 아주 올 거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4월 보니까 전년 동기대비 18%. 1950년대부터 미국의 M2 총통화를 발표하는데 증가율이 18%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처음 나오고 처음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올라야죠. 그래서 이런 돈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에 비해서는 너무 계리가 벗어났다. 그런데 이렇게 왜냐하면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취소자들이 오케이 실물 경제 안 좋은 건 다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신뢰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유사일에 가장 강하고 속도 빠른 유동성 공급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더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흔히들 뭐 주이시지 아니라 산책을 나온 개와 주인에 이렇게 비교해야 하지 않습니까 개가 주가가 주인이 경기를 하는 건데 지금 개가 주인에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동성인데 유동성 힘이 언제까지 작용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마무리이 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또 유동성을 말풀 오늘과 FMC 내일 새벽에 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과연 여기서 지금처럼 돈을 많이 풀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풀린 거예요. 예를 들면 개와 주인의 산책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집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격과 가치가 그런데 그런데 이제 주인이 개가 좀 비실비실하고 좀 활력이 없어 보이니까 목줄을 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갈비 있잖아요. 갈비. 소갈비. 소갈비를 저 집 있는 대로 확 던져버린 거지. 그럼 개는 뭐 전속력을 따내서 그 갈비를 먹으려고 갈 거 아니? 지금 그 유동성을 확 던져가지고 죽가는 놈이 쫙 가서 그걸 먹으러 간 거. 그런 상황 아닐까요? 먹고 다시 개가 주인한테 오겠죠. 아니 거기 있어 그럼 내가. 아니 그러니까 돈을 연준이 확 줄여서 없애지 않는 이상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는 유지는 될 거 아닙니까?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돈이 이렇게 풀렸는데 문제는 통화승수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통화승수로 M2 나누기 번원 통화로 하는데 이게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미국이 과거에 통화승수가 한 9배 정도 됐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지금은 3배 4배 그 사이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결국 그렇게 많이 돌면 되는데 통화승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더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렸던 돈이 계속 돌면 되는데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고용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미국 GDP에서 소비가 70%고 그다음에 미국 거 소비지출을 보면 내구제 비내구제 서비스 소비지출 그러는데 서비스 소비지출이 7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건 코로나로 서비스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한 거죠. 그래서 2분기 미국 경제상률이 마이너스 30%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비 충격이 결국은 기업 충격으로 저는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소비 안 하니까 시차를 두고 기업 이익이 지금 생각보다 더 감소되고요. 기업이 많이 파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6페이지 보시면 미국에 국민계정에 나오는 민간기업이익인데요. 작년 1, 4분기까지 발표가 됐는데 2분기 통계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기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게 이것도 바로 유동성이고요. 그래서 기업이익에 비해서도 너무 거리가 벌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마 2분기 기업이익이 나오면 급락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국의 파산 신청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국 기업 파산 신청 건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생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준다고 했는데도 저렇게 많이 들어요? 네. 미국 실업률이랑 거의 일치하게 가는데 실업률이랑 거의 일치한데 실업률 통계가 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실업률이 이렇게 급등한 거 보니까 기업 파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2003년 정도에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군요. 그때는 IT 거품이 붕괴된 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률이 미국에서 금융률이 발생했죠. 이때 급등했고요. 아마 이번은 그것보다도 과거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기업 충격이 한 번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하고 지금 실물 경계 괴리가 벌어졌던 이런 것들이 조금 축소될. 그런데 여기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3개월 동안 푼 돈이 6년 동안 푼 돈보다 더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그 전제 하에서 주가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제도 나스닥이 1만 포인트 이상 올라갔다가 물론 좀 빠졌습니다마는 고점 대비하면. 그런데 누가 올랐나 보면 애플이 그냥 랠리를 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 1위 하는 애플이.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언택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상징적인 존재인데 이거는 기업 실적이 조금 훼손될 뿐 큰 방향성에서 이런 주식들이 계속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주가 지수에 나스닥에 이 지수가 구성비가 워낙 커져 있어서 탈락하는 회사들은 있는데 지수가 빠지겠냐. 왜? 구성하고 있는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면 페이스북, 애플 이런 것들이 구성비 워낙 크고. 그런데 늘 파산하지 않고. 그렇죠. 파산할 수가 없죠. 돈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미국 기업들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업이익이나 순익단에서의 비중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지수는 좀 따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물론 차별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주식들이 저는 거품 영역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거든요. PER 같은 거 보면 거의 30배가 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들이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주식이 정체나 혹은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지수는 많이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프로님 말씀은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한 2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5천 개 정도가 S&P니 이런 성장이 되어 있는 회사고 나머지 한 몇만 개 된 애들은 파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죠. 주식장 안에 있는 애들은 오히려 더... 아까 말씀하신 파산 기업들은 대부분 비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지가 지수에는 영향 없는 그런 거. 아니, 저게 이제 상장 기업들도 들어가 있죠. 아마 상장 기업들도 많이 파산될 거예요. 미국 주가를 볼 때 우리가 다우지스 S&P 500, 나스닥 보는데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미국 경제를 나타내는 지수는 저는 S&P 500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P 500이라는 게 국영제에 속하여 있는 주식들이 비교적 많이 있죠, 거기에. 네. 그래서 미국의 대표인 주가 지수는 S&P 500이다. 그래서 제가 S&P 500 가지고 기업 수익 경제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김은경 님이 김 프로 신용으로 주식 풀매수했나 엄청 오른다고 주장하네 이렇게 쓰였는데요. 저는 20년 동안 신용이라는 걸 한 번 써본 적도 없고요. 제가 이제 김 교수님한테 조금 거칠게 여쭤보는 이유는 워낙 이제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유체이탈해서 여쭤봤는 거고 반대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에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 파산의 증가 역시도 결국은 주식시장의 악영향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가는 저는 한 번도 가득 평가됐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미국 주가하고 같이 방향은 갔죠. 최근 25일 상강지수를 보니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나스닥 지수하고는 상강 관계가 0.8 정도 되는데요. s&p500하고 상강 기수가 0.9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s&p500하고 상강 기수가 훨씬 더 높더라고요. 물론 코스피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는 제가 잠재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명목 gdp만큼 성장하는 게 적정 주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목 gdp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 적금 주가가 한 2340 정도 나와요. 2340이요? 그 정도가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적정 주가다. 이게 장기적인 의견이고요. 그 정도만 가면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접근해 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당기적으로는 미국 주가와 더불어 우리 주가가 좀 저정을 거칠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8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경기 여건인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게 우리나라 통계층에서 발표한 동행지 순환 변동치. 그다음 앞으로 경기를 예측한 선행지 순환 변동치죠.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층에서 2017년 9월이 경기 정점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2017년 9월이 경기 정점입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경기가 좀 지표돌이 좋아졌었어요. 우리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게 더 급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우리나라 경기 수축 국면의 과거 평균이 18개월이었어요. 가장 길었대가 28개월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이상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여주신 그래프가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선 하나가 있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선 하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낸 대표적인 지표예요. 통계청에서 경기 정점, 저점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게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거든요. 현재 경기가 어떻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현재 경기가 좋다. 이게 떨어지면 현재 경기가 나쁘다. 이게 지금 4월까지 통계입니다. 그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조금 더 앞서가고 그다음에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약간 뒤로 가는 그 정도 그림이겠군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과거에 보면 경기 전점에 빠르면 1개월, 늦으면 한 6개월 정도 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조점을 판단하려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 그게 주가 지수도 그 안에 있잖아요. 선행지수 안에. 그런데 묘한 건 주가가 너무 올라버렸으니까 선행지수는 100% 연동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의 선행지수의 금융지표로서는 주가 지수하고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차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여러 가지 실물 지표도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선행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선행지수가 증가해서 우리 경기가 회복되니까요. 그래서 10회지 보시면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행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5월에 잠깐 반등한 거로, 약간 반등한 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떨어졌다가 9월까지 더 떨어진 거로 나와요. 그래서 경기 저점 이야기하려면 선행지수 순환병정치 올라간 거 보고 나서 저점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 경기 저점 이야기하는 거는 좀 빠르다. 이 선행지수 저점이 경기 저점에 1에서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가 수축 국면이고 3분기까지도 최소한 수축 국면을 보일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 주가하고도 물론 선행지수 자체 내에 주가 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예측해 보면 아직은 경기 수축 국면이고 그다음에 3분기까지도 수축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2분기의 저점이라면 지금 주식 팔 때는 아닌데 아직도 더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적어도 한두 분기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행지수를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요. 그런데 이거는 매월 말에 지난달 걸 발표해요. 그러니까 조금 과거 통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각종 것이 거의 모든 경제 변수를 예측하는데 선행지수가 오차가 상당히 적습니다. 예측해봤을 때. 물론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해보니까 오차가 적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거 동행지수라든지 선행지수 말고 그냥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나오는 개별적인 경제 지표 중에 지금부터 더 주가 지수 볼 때 많이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뉴스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지수 가운데. 뉴스 등에서 볼 때는 그냥 심리 지표죠. 항문회사 할 때는 소비자, 시민들, 그다음에 기업 경기, 실사지수.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그래프에는 안 넣습니다만 우리 주가가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게 이게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상대한율이거든요. 그게 왜 상관이 있어요? 거의 같아요. 일일 선행합니다. 호주 달러랑 스위스 프랑의 환율.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 국채 수익률이 높고요. 스위스가 낮거든요. 낮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에 안정됐다면 글로벌 금융 자금이 호주로 가죠. 그 갭이 줄어들 텐데. 호주로 가서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여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면 스위스 프랑이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달러가 스위스 프랑에 비해서 강세를 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됐다는 의미고 스위스 프랑이 강세를 하면 선진시장 내에서의 자금의 환율이 어떤지 보는 거군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어떤데요 그래서? 지금 0.8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가서 제일 먼저 이게 이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고. 그걸 보세요? 네.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신기하네. 이거는 거의 시차도 없이 일치한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하루 빨라요. 우리 지금 최근 상관계수가 오늘 제가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저는 20몇 년 동안 저걸 보고 주가를 보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호주 달러가 스위스 프랑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이거 너무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사무실 출근을 하자마자 이걸 또 실시간으로 저는 보거든요. 실시간으로 보면서 제가 좀 인버스 같은 거 올라가는 건 ETF를 저는 투자하는데 하루 종일 어떤 시점에서 사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도 장중에도? 장중에 이걸 한번 보면서 참고하죠. 지금 제 휴대폰에는 이게 지금 최근 동향이 좀 돈 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인버스라는 건 미국 인버스라는 건 미국 인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곧버스? 네. 그래서 올라가는 데 살 것인가 내릴 데 살 것인가. 제가 지금 이제 말씀 듣고 바로 지금 시작을 해봤어요. 호주 달러랑 스위스 프랑을 비교를 할 때 호주 달러를 1달러에 놓고 스위스 프랑이 0.66 지금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예를 들어 0.5가 됐다 이거가 좋은 건지 아니면 0.8이 되는 게 좋은 건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저 이렇게 스위스 프랑 호주 달러 계속 따로 해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요. 저는 제 휴대폰 제 컴퓨터에는 제가 좀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 주거든요. 아 좀 드시지.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지난 기간 동안에 유의한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유의한 상관계수를 보여줬다. 상관관계를 보여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다만 그거는 워낙 매끄러워한 변수들이 많이 이제 함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돼요. 우리 수출이 기조적으로 좀 중요하다. 일별 수출이 늘면 그나마 좀 심정적인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교수님도. 월별로는 제가 또 일별로는 이 지수를 호주 달러 C.C. 프랑을 보고 월별로 보는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죠. 일평균 수출 금액. 네. 그 페이지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88이거든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앞으로 일평균 수출을 전망을 해야 되죠. 주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제가 일평균 수출을 전망해보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일평균 수출이 지금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고요. 네.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데. 코스피가 빨간색 선인데. 지난 5월 달에 16억 2천만 달러 있었어요. 과거 평균보다 지금 훨씬 더 낮은 순위고요. 그런데 이게 제 물론 전망침이다마는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별로 월별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로 좀 힘든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그래프 보여주시면요. 제가 장기 주가 추세를 보면서 장기 추세에서 실제 주가가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제 나름대로 만드는 기술적 기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에서 얼마나 주가가 벗어났느냐. 그러니까 100이 주가의 장기 추세거든요. 그래서 2로 10% 이상 벗어나면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다음에 밑으로 10% 벗어나면 많이 빠졌다. 사야 된다. 그런데 지금 추세선에서 어제 기준으로 보면 물론 이게 얼마의 기준, 과거의 통계는 얼마의 어제 기준으로 보면 지금 추세에서 10% 이상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동폭이 과거처럼 다시 확대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추세를 보면 이런 기술적 지표, 제가 보는 기술적 지표에도 조금 더 추세에서 지금 2로 너무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주시장에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추세보다 많이 벗어난 상황인 것 같다. 대체로 이제 추세로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추세를 유지는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김혜희 교수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교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훨씬 더 평상시에 교수님 말씀을 듣는 반응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박석중 의원이라든지 박세익 전무라든지 이런 분들 모시면 박석중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식 매력적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의 시각을 그 중간 어디쯤에서 혹은 잘 채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게스트를 모실 때 이분만 이분만 따라가시고 이런 의도로 모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대별되는 뷰를 다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가운데서 어떤 뷰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조율하고 맞춰보시라는 뜻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처음 공부했을 때 사무엘슨 그분 책으로 공부했는데 그분 책 서문에 보면 한쪽으로 보면 새 주둥이처럼 보이고 한쪽으로 보면 양머리처럼 보이고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경제학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겁니까. 자기가 배운 이론 보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걸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어떤 사람은 올라갈 수 있다. 저 같은 사람은 지금은 제가 4, 6월에는 계속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시각 차이가 자기가 배운 일하고 보는 데이터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뚱그리지 않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너무 재미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안 모시려고 했죠 저희가. 예리한 분들을 반복적으로 교차해서 모시는 편이 훨씬 낫다. 혹시 이 데이터는 저희 자료실에 좀 공유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네. 공유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주가는 지수 자체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것보다 시수 자체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 제가 4, 6월에 그렸던 그림보다 더 올라갔는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저희가 페이지 2 앱에 올려놓을 거고요. 유튜브라든지 팟빵 게시판에 링크를 좀 걸어놓을 테니까 네. 저희 자료 시내 자료실이라고 페이지 2 앱에 있거든요. 거기에 오늘 중으로 오늘 오전 중으로 저희가 이 차트하고 자료는 올려드릴 테니까 방송만 보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자 오늘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정부로 굉장히 걱정되는 표정이네요. 저는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저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 네! ciğim! sauna!